났어 응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진영이 혼수상태 때처럼 흔들리는 건 아니지 엄마 나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그런데 음미 아프기 전에 나 성준 씨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어? 뭐라고 했다고? 석영아 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? 성준이 뭐래 엄마 나 진영 씨라 시끄러워 성준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결혼할 수 없어 성준이 뭐래 왜 말 못해? 기다리겠다고 받아봐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석영 씨 보내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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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